네, 호란 없이 모시기가 어렵게 됐네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헤아리면서 잘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매번 선거사무소에 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어서 한 분 한 분을 소홀함 없이 모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도움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요. 간단하게 이거 나오셔서요. 이제 헤이터가 나오는데 카메라 내려가세요. 어머 Boss 1,2,3,3점 1,3점 2,3점 1,4점 2,4점 1,4점 3,4점 1,5점 2,4점 1,4점 1,5점 1,5점 2,5점 한글자막 by 한효정